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잉? 네 d의8 했구요? d의8에서는 어떤거 배웠어요? d 아닌데요? 아 복하구나? 그쵸? 아 그거 아니에요 뭔데요 21호래요 아 뭐한거니? 21호가 되어있더라구요? 그래가지고 아 22호구나 했는데요 아니더라구요 쯯쯯쯯쯯쯯쯯쯯쯯쯯쯯쯯쯯쯧 헤매시는군요 자 시작할까요? 페인트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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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-I-G-R-A-Y 왜 이럴까 P-Grey 그러면 A가 뭐 됐죠? 그레이요? A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? 어 중계 A 아 그레이 A 됐어 그래 아 Y는 무슨 소리내고 있어? A A가 A 됐고 Y는? Y는 E요 Y가 아직 3가 이 소리 I, E, 짤마 중계에서 E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레이 K K 솔직히 뭐란 걸까요? 솔직히 뭐란 걸까요? 솔직히 뭐란 걸까요? 글쎄 그건 니가 알겠지? K, 다음 녀석 딱 와구 교과서의 시험을 보니까 21호더라구요 페인트 뭐라구요? 페인트 P-A-I-N-T 페인트 페인트 A가 뭐됐죠? A, 에에이 아, 어 중에요 A Phil 에이 A는 뭐가 할까? 예 에이 P-A-I P-A-I가 전문 choice P-A-I-N-T T가 T 떼군요... A-T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T-T 에... T-T、 da...뭘까요? A-I-L A-I-L? A-I-L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저희가 트레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? 안되죠 그건 트레임이죠 이건 아닌 트 소리 다음에 리을 발음 R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 R T-R-A-I T-R R-A-I Y 그래 A-I-L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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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-L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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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였어? 그레이 이게 그레이이냐 뭐? 이건 당연히 녹였어 트레이 아휴 그래 안 그래 트레이 트레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는거에요? R-A-I-O? 레이 레이 가게가 되고 있지 음 다음 남녀석 네일 N-A-I-L 네 정확하세요 네 네일 네일 다음 남녀석 트레인 T-A-I I, And, What did he say? 얘가 뭐되고 있어, Rain B 할 때 안 했어. train 이메일 E-M-A-I-L 이메일 이메일 day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글쎄요? C 단계에서 문장할 때 너무 혼났거든요 rain R-A-I-N 그러면 이건 뭘까? crane crane grain 맞나? grain 맞고 음 그럼 뭐가 나올까? brain 또 나오나? 아니네 사람 눈썹 snail S T 잠깐만 T가 아닌 뭔가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S N A-I-L 이거 뭐야? nail 아까 손톱 할 때 했잖아 네 저 앞에 S 소리만 붙여주면 snail 되겠네 뭔가 이상하다 snail snail 응용을 못하면 tail tail T A I L ta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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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 뭐라고? play play 그런 줄 알았는데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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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 l a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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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b c ah c c 아 clay c c c Q. A.I.L. 게일이야. 게일. 소리가 클레이라면 클레이. 크 소리 나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생각해봐. 소리가 클레이라면 크 다음 무슨 소리 나냐? 얼. 크레이야. 크레이. 크레이였어. 알은 얼 소리 나고. 얼. 크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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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이요. 크 다음 무슨 소리 나냐? 크을레이면. 크레이면. 크레이면. 크 다음 무슨 소리 나냐? 으 소리 안 나냐? 네. 소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, 클레이. 그래, 중요성. 그럼 얘를 글자로, 영어로 바꾸면 뭐겠냐? C. C. L. L. A. A.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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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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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에 을 소리가 중간에 들어있는 걸 문치를 못 채고 있어 응 을인지 어린지도 엘인지 어린지도 구분 안하고 을인지 어린지 소리내는 방법이 을은 아의 혀가 밖으로 튀어나고 을 소리고 알은 혀가 거꾸로 뒤로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어롸 소리인데 그걸 엘인지 어린지 구분 안해 소리내는 방법이 정반대인데 클레이야 클레이야 클레이요 클레이 그럼 그 다음에 을 소리나면 되잖아 에이 오케이 이기 시험 잘 치세요 응